자 이제 선택 확통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세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이제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 29번 문제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문제를 이제 보면서 와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게 있죠. 그 문제가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번은 역시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인데 역시 조건부 확률은 뭐뭐뭐뭐 일대에서 딱 끊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경우의 수와 그 뒤에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이제 23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니다. 자 23번 가볼게요. 자 지금 4x 더하기 1에 6제곱 요놈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야. 자 그러면 우리 이항 정리에서 첫 번째 일반항 갑니다. 얘가 6이니까 6컴비네이션 아래 그냥 이놈의 4x 전체의 r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시면 6컴비네이션 아래에 4의 r제곱에 x의 r제곱. 자 우리는 누굴 찾는 거야? x의 1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r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6컴비네이션 1 곱하기 4의 1제곱이니까 그 개수는 2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정답은 24였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이항분포에 관한 내용이죠.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거기다가 이제 함수적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항분포 n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시행 횟수가 n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확률변수가 x일 때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첫 번째 평균 익스펙테이션 x는 np죠. np니까 3분의 n이 되고 분산 베리언스 x는 np에다가 q를 곱하는 거야. q는 1-p 3분의 2를 곱하시면 됩니다. 9분의 2n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익스펙테이션 3x-1이라는 놈이 지금 현재 17이래. 그럼 우리가 3x-1에 대한 함수적 특징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3의 익스펙테이션 x-1 요렇게 표현이 되므로 그 값이 17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3 익스펙테이션 x가 18이므로 우리 익스펙테이션 x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어 n이 18이 되겠네. 음 n이 18이야. 그때 뭐 찾는 거니? 우리 vx를 찾는 겁니다. 자 두번째 vx는 3분의 2n이라 그랬지. 3분의 2 곱하기 n 18. 그래서 정답은 12.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이고 안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5번 갑니다. 선택확통이 아 내 그 얘기도 해줘야겠네.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평가원에서 어 그 전체 6평에 대한 성적 분포 곡선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 표준 점수 몇 점인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을 선택을 하는데 표준 최초 표점 최고 점수가 142점으로 나왔더라고. 142점 뭐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135점 이상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되게 잘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146점이고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가 147점이야.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하에. 조금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죠. 나도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왜 미적분 선택한 애하고 나하고 5점씩이나 차이 나냐. 사실 5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어 평가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확통의 난이도를 높여서 표준 점수를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확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개는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확통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도 다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 맞춰야지 어느 정도 미적이나 기하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표준 점수가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구평을 좀 봐봐야지 알겠지만 확통이 만약에 구평에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확통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열조합 정확하게 배워서 공부 잘 하셔서 뒤에 있는 확률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시고 뒤에 있는 이제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통계적 추정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모르는 테마가 없으셔야 돼. 알았지? 그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어. 확통이 어려워져도 너희들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지금 주머니 안에 25번 갑니다. 흰공이 4개가 들어있고 검정공도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를 꺼낼 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8개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거지, 그치? 8컴비네이션 4 뭐 이 정도는 계산하고 갑시다. 70 자, 그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이상일 확률. 그럼 2개, 3개, 4개 할 바에는 차라리 전체에서 0개, 1개를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얘는 여사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사건은 검은 공이 검은 공이 0개인 경우와 검은 공이 1개인 경우로 나누셔야 돼. 검은 공이 0개면 4개 중에 4개가 다 흰 거면 되겠네. 한 가지 검은 공이 1개면 4개 중에 하나가 검은 공이고 4개 중에 3개가 흰 공이니까 16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70분의 17이 돼서 정답은 70분의 5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 26번 이건 참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죠? A, B, C 중에서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 포함이 되도록 중복 허락하여 5개 택해 1열로 나여. 중복 허락하여 5개 택해 1열로 나여. 중복 순열이야. 근데 어쨌든 1열로 나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될 거야. 왜? 중복 허락해서 여러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총 5개인데 같은 문자가 3개 A, B, C 중에서 3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 그 경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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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걸 나열하면 돼. 근데 3개짜리가 꼭 A여야 돼? 아니 B도 되고 C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3가지 A가 3개가 되는 경우 B가 3개가 되는 경우 C가 3개가 되는 경우 이거 나열하면 되잖아.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거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얘는 20이니까 총 60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두 번째는 그냥 2개씩 2개씩 1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경우가 A, A, B, B, C 이런 거네. 그죠? 그러면 1개짜리가 누가 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가 될 거, B가 될 거, C가 될 거. 그죠? 3가지 나열하시면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그래서 얘는 30가지가 나오니까 3, 3은 90 이렇게 90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총 경우의 수는 150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고 이제 지금 2, 7월 학평을 계속 보면 적어도 확류가 통계까지는 되게 기본적으로 다 기출문제에 기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맞춰야 될 것들은 당연히 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돼. 넘깁니다. 27번 그래서 확통러들 우리 확통러들 확통러들은 진짜 침착하게 확통 다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철저하게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지금 주머니 A 안에는 1, 1 2, 2 3, 3의 카드가 들어있고 이거 다 서로 다른 카드야. 주머니 안 그 다음에 뭐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숫자가 똑같이 있어도 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 그 다음에 B라는 주머니에서는 3, 3 4, 4 5, 5 이렇게 6장이 들어있어. 자, 그럴 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개이면 오케이. 첫 번째 앞면이 3개의 1 확률부터 구합시다. 그럼 동전 3개 중에서 3개가 다 앞면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뒷면인데 그거는 없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8분의 1입니다. 그럼 앞면이 2개 이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8분의 7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 자, 그때 3개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낸대. 오케이. 그러면 H가 3일 때는 A에서 2장을 꺼내고 H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B에서 2장을 꺼낸대. 그래서 그럴 때 얘네가 두 수의 합이 홀수래. 야, 그럼 끝났네?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1 뽑으면 소수는 2, 3, 5, 7, 11 이런 수잖아. 그치? 그래서 2가 되고 3 되는 거 1하고 2 뽑으면 되고 5, 2하고 3 뽑으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얘는 3하고 4 뽑으면 되고 4, 5 안 되고 3, 8 안 되고 어, 이거밖에 없네.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두 장을 꺼내는 거니까 이제 확률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경우의 수는 뭐 저것만 딱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부터 갑시다. 자, 얘는 그냥 두 장 다 뽑아야 되니까 2, combination 2 가시면 되고 그치? 그 다음 얘는 1은 역시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고 2도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으시면 돼. 마찬가지로 2, 3도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고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으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고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으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이거 몇 개야? 얘는 4, 4, 1이니까 9가지 얘는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자. 소수가 되는 부분은 자, 일단 먼저 얘는 8분의 1일 확률이고 6 combination 이하 6 combination 2분의 저놈은 9고 더하기 8분의 7은 6 combination 2는 15야. 15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곱하면 120이네. 자, 120분의 28이고 9를 더하니까 37 홀수 짝수니까 약분 안 됨. 그죠? 정답은 120분의 37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예전에 우리가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봤던 그런 유형이고 소수만 조심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지금 x라는 정의역은 1, 2, 3, 4, 5, 6 이렇게 나와있고 y라는 공역은 1, 2, 3, 4,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가조건을 보니까 루트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얘가 자연수래 이게 자연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네를 곱한 게 무조건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나조건은 뭐야? 아, 얘는 중복조합이네. 왜? x1의 값이 x2의 값보다 작으면 fx1의 값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중복조합이나 조합이나 그 다음에 순열이나 중복순열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NHR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얘는 선택을 당하는 것들이다. 자, 여기 있는 R들은 선택을 하는 것들이다. 공교롭게도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선택을 하는 놈들이고 공역이 선택을 당하는 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죠? x에서 y로 가잖아. 다. 그지?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자, 첫 번째 가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f1과 f2와 f3를 찾아야 되는데 f1, f2, f3 그 다음 나머지 근데 잘 봐. 우리는 f1은 f2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쓰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아, 이거 다 111 가능하잖아. 중복 조합이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x 1, 2, 3, 4, 5, 6 y, 1, 2, 3, 4, 5야. 지금 1도 1이고 2도 1이고 3도 1이야. 맞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4, 5, 6은 어디에 대응되면 돼? 1, 2, 3, 4, 5, 6에 다 대응되면 돼. 맞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얘가 r이고 얘가 n이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개 뽑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3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얘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치? 3이 만약에 3에 갔어. 그러면 4, 5, 6은 3, 4, 5 중에 뽑아야 되잖아. 그게 핵심이야. 기억 잘하세요. 자, 그럼 nh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nhr은 이렇게 가시면 돼.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 알겠니? 자, 얘는 n-이니까 4 더하기 3이야.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3 가시면 돼.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이라서 35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1, 1 4도 있네. 그치? 그래야지 완전제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겠네. 그럼 얘는 3이 4에 오니까 4, 5, 6은 4하고 5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세 개 뽑으면 돼. 그래서 하나 빼니까 얘는 4 더하기 1 아이고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네 가지 그 다음 1 2 2도 있어. 그치? 1, 2이니까 여기에 2에 마지막에 2에 꽂히니까 4, 5, 6이 2, 3, 4, 5니까 서로 다른 네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세 개 뽑으시면 돼. 그죠? 얘 3이니까 얘는 6 컨비네이션 3 가시면 되겠다. 20까지.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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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다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또 1 3 3도 있지. 3에 끝나니까 4, 5, 6은 3, 4, 5의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역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할 세 개 하나 빼니까 2 2 더하기 3이니까 5 컨비네이션 2 그래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1 F2 F3 나머지 1 자 그 다음에 1, 3, 3까지 했어. 그 다음 또 뭐 있어? 1 4, 4가 있겠네. 그치? 1, 4, 4 그럼 나머지 4에 됐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4, 5 중에서 세 개를 중복 허락할 세 개 뽑으시면 돼.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 1 5 5도 있어. 그죠? 얘는 그냥 한 가지야. 왜냐하면 얘가 3이 5에 갔기 때문에 4, 5, 6은 무조건 다 5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끝났어. 여기에서 이제 1이 끝났고 그 다음 이제 2 갑니다. 2 2 4 밖에 안 되네. 여기 4가 갔으니까 5, 6에 대응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뽑으시면 돼.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 2 3 아이고 2, 3, 4 2는 없으니까 3 3, 4 그쵸?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세 개 뽑으니까 역시 네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 4 4가 있겠지. 그치? 4, 4, 4 그럼 얘는 4의 세 제곱이니까 8, 8에 64잖아. 8의 제곱 가능하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 H3이니까 역시 네 가지. 마지막은 4 5 5야.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 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얘 35 얘하고 얘하고 다 더하면 돼. 얘하고 얘. 얘네 둘 더하면 5니까 40 50 70 74 4, 3 12 13 이야. 그래서 총 함수의 개수는 87개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이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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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를 나눠서 개수를 찾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야 되는 거고 작년 수능 28번도 이런 식으로 루트해가지고 막 하나씩 계산해서 하는 문제였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앞으로도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87이었습니다. 그 다음 29번 갑니다. 자 29번 지금 확률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고 y도 0부터 a까지네 자 그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 라고 했을 때 자 끝난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0부터 a까지 fx 적분하면 0이 1이고 0부터 a까지 gx 적분하면 1이야 그죠 자 그럴 때 fx는 어이고 b네 상소함수네 gx는 확률인데 0부터 x가 x까지래 야 그럼 끝난 거야 0부터 1까지는 그냥 1b고 2면 2b고 3이면 3b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얘는 그냥 bx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자 b가 당연히 양수겠지 y는 b야 그리고 a까지 이 넓이가 1이 될 거 아니니 그러므로 a 곱하기 b는 1이야 자 두 번째는 자 gx 같은 경우는 bx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 여기가 a가 돼 근데 공교롭게도 이 길이가 얼마야? ab로 1 ab으로 1 그럼 이 넓이가 1이 되려면 밑변 2 곱하기 높이 1이 돼야지만 나누기 2에서 1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깔끔하게 2고 b 값은 2분의 1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미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너네가 딱 따져야 될 정의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따졌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자 2번 자 p 0부터 y가 c까지 확률이 2분의 1이래 아 뭐 c까지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그럼 끝났네 자 여기가 x축 y축 자 여기가 y는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x야 자 여기가 c였다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c가 되겠네 그쵸? 이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c 요 값이 되고 약분하니까 c제곱의 값은 2다 다 됐네 그럼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 곱하기 c제곱 그래서 정답은 5 요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쌈박했어 그치? 분명히 작년 수능 29번을 딱 염두에 두고 출제하신 것 같아 근데 되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출제를 해주신 것 같아 기본적인 정의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겨준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또 등장했다라는 거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출제하셨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사실 3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카운팅을 잘하고 나열을 잘하느냐 그 싸움이야 결국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0번 자 지금 각 면에 1 1 2 2 2 2 2 1이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다라는 일단 독립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돼 그래서 1이 나올 때인 경우와 2가 나올 때인 경우의 확률이 정확하게 다르지 얘를 6번 반복한대 자 그럴 때 첫번째 나오는 수를 A1 두번째는 A2 세번째는 A3 점점점 A6까지 있어 그때 문제에서 뭐냐면 뭐뭐뭐뭐일 때 슬러시 하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일 때야 그러면 일단 이 경우부터 구해야 돼 그치 그거부터 구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너희들이 그럼 일단 뭐 제일 작은 거부터 일단 정리를 하자 얘 같은 경우는 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가 제일 작은 건 3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럼 얘가 4가 나오면 되고 얘가 5가 나왔을 때 3이 나오면 되고 얘가 6이 나왔을 때 3이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는 거야 얘가 4가 나왔을 땐 5가 나오면 되고 6이 나왔을 때 4 마지막 6하고 5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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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A1과 A4가 다 1인 경우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아 니네가 이 문제는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눠야겠구나 라는 걸 찾았어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지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로 나누어지는 경우 자 가보도록 합니다 자 얘가 4가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야 돼 자 자 이 경우는 야 꼭 첫 번째가 1이 나와야 돼? 아니 그건 아니야 1 1 2 1 2 1 2 1 1 다 가능하지 그치? 그럼 어떻게 간다? 3번 중 한 번만 아니 3번 중 2번이 1이 나와야 돼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 그 다음 얘는 3번 다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5번이 나와 5가 나와 그럼 1 2 2가 돼야 되고 얘는 그냥 1 1 1이야 자 얘는 3번 중에 한 번만 3분의 1이 나오면 되고 나머지 2번은 3분의 2가 나오면 돼 근데 얘는 3번 중에 3번 모두 다 3분의 1 1이 나와야 되지 그치? 이런 독립 시행의 확률로써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6이 나오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야 돼 얘는 3인 경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자 역시 얘도 3번 중에 3번 모두 다 3분의 2가 나오시면 되고 얘는 3번 중에 3번 모두 다 3분의 1이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야 그러면 얘가 공통적으로 한번 보자 얘는 분모가 3의 6제곱은 공통이네 얘 3의 3제곱 3의 3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여기 6이 되고 6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고 자 얘는 3의 6제곱분에 4 3 1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2가 되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의 6제곱분에 8 곱하기 1이니까 8이 될 거야 그러니까 3의 6제곱으로는 대부분 다 통분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이거 나열하는 건데 중요한 건 3분의 2가 붙었기 때문에 나열보다는 뭘 해야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4야 여기가 5가 와야 되지 5는 1 2 2만 가능해 얘가 4면 얘는 1 2 1 1 2가 돼야 되지 자 그럼 얘는 3번 중에 1번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2가 2번 곱하기 얘는 3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얘도 3의 6제곱분의 4 3 12 곱하기 3이 6이야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6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경우랑 4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경우 얘는 3번 중에 3번 중에 3번 다 3분의 2가 나오셔야 되고 얘는 3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셔야 되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오시면 돼 그럼 3의 6제곱분에 얘는 8이고 8에다가 6을 곱하시면 되겠네 그쵸? 8 6 48 이렇게 가시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이제 6이야 2 더하기 2 더하기 2고 얘가 5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다 걔는 3컴비네이션 3에 역시 3분의 2의 3제곱이 될 테고 얜 3번 중에 한 번만 3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얘는 3의 6제곱분에 4 3 12에다가 8을 곱하시면 되지 96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분모가 얼마야? 다 3의 6제곱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누구를 찾는 거야 a1과 a4가 1인 경우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그 경우는 얘밖에 얘랑 얘는 안 돼 그치? 얘는 다 2잖아 얘도 돼 얘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무조건 첫 번째 뭐가 1이 1이 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 a1과 a4가 꼭 1이 되는 경우를 찾자 자 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는 1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두 번은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냥 3분의 1 3분의 2가 나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쟤도 첫 번째는 3분의 1이 나와야 되고 두 번 중에 두 번 다 3분의 1이 나오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의 6제곱분에 얘는 2, 2는 4 네 가지네 그 다음 그 다음 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두 번 중에 두 번은 다 2가 나오시면 돼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 저 뒤에는 3분의 1 곱하기 두 번 중에 두 번 다 3분의 1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의 6제곱분에 4 그냥 얘도 4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저 네 번째 경우는 역시 3분의 1 첫 번째 나오고 얘는 두 번 중에 두 번 다 3분의 2가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3분의 1 나머지 한 번은 3분의 2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6제곱분에 얘는 4고 얘도 4야 16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3의 6제곱으로 정리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만 더하면 돼 6 12 8 72 48 96 얘만 더하면 돼 70 70 더하기 18 18 더하기 얘네들 더하면 144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얘 10 얘가 88을 더하면 232 이것 분해 4 4 16 이니까 24야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거니 p 플러스 q 구하는 거지 232야 잠깐만 잠깐만 뭐 계산 잘못했는데 100 아 이거 80이네 그치 어쩐지 이상하다 계산이 이상했어 98 그래서 242가 될 겁니다 약분하면 돼 2로 약분하면 121분의 12가 돼 그래서 좀 좁지만 여기다 적을게 p 플러스 q는 133이 될 거야 12를 더하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뒤에 있는 30번 문제도 그렇고 28번 문제도 그렇고 일일이 다 하나씩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하거나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명확하게 된다면 확률과 통계는 전부 다 다 8개를 다 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다시 처음부터 좀 기초 문제까지 복습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들 중에서 중복순열하고 원순열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중복순열 원순열은 안 나올 거야 라는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꼭 요것도 복습하면서 정리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이제 한 달 있다가 8월 31일 날 8평이라고 해야 되나 9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정말 준비 잘 하셔서 그날 되게 웃는 얼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8월 달에는 이 특강 강좌들 많이 올라갈 테니까 OT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은 좀 도움을 받기 바라실게요 알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8월 31일 9평 모의고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아요 고생 많으셨고 ero 材어